오늘 진도 250페이지 상활 할 차례입니다. 상활 이 상은 초구 나오기 전에 상활 나오는 것은 대상 이 상은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 초구 다음에 또 상활 후이 다음에 상활 계속 뒤에 나오는 상활은 소상이라 해가지고 초구에 대한 보충 그 뒤에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 공자가 보충 설명한 게 상활이고 앞에 맨 처음에 초구 나오기 전에 상활은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 공자의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이 단활도 있고 상활도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단활 했잖아요. 단활 이것도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공자께서 하신 거고 요 상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충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상활 운상 어천이 수니 운상 구름이 올라가다 어천 하늘에 하늘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수이니 그게 바로 수 수니까 기다릴 그냥 숫게다 이 말이죠. 숫게니 기다릴 수니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도록 기다리는 거죠. 순이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하여 하면 이것으로 쓰니까 이것을 보고 씁니다. 구름이 하늘에 올라간 이것을 보고서 음식연락 하나니라 음식연락 동사 없지요. 음식 먹고 연락 연락한다.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한다.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기다린다. 음식 먹고 연락하는 게 군자가 이걸 보고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 먹고 잔치하는 게. 전 보겠습니다. 운기증이 상승어천하여 운기 운기가 구름의 기운이 증 증발하여 상승 위로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서 필대 반드시 기다린다. 음량 화합 연후 성구하나니. 기다린다. 음량 화합을 화합을 기다린 연후에 음량이 구름이 올라가서 바로 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음량이 화합 합해야 되죠. 음량이 합함을 기다린 연후에 성우 우를 이루니. 비를 이루니. 비가 되니. 구름이 기다리고 있어야 비가 되잖아요. 구름 깊다고 다 비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니 운방상어천하여. 운이 구름이 바야로 상어천 올라가다. 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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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항상 동사죠. 그러니까 상은 올라가다. 동사가 되죠. 구름이 바야로 올라가다. 어천. 하늘로 올라가서 미성우야라. 미성. 이루지 않다. 우. 우를 이루지 않다. 비는 아직 내리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비가 오지요. 그래서 이 수는 기다린다. 아까 설명했죠. 고. 그러므로 위. 수대지이라. 그러므로 위대다. 수대. 수. 기다려야 수.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뜻이 된다. 음량지기. 교감이. 미성택은. 음량지기. 음량의 기운이. 교감하여. 미성택. 미성우택. 미성. 이루지 않다. 우택. 비와 택. 못을 이루지 않다. 음량이 교감을 했는데 아직 비와 못을.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못이 되잖아요. 우와 택을 이루지 않은 것은 유 같다. 뭐와 같으냐. 군자가 흑기제. 제덕. 군자가 흑. 샀다. 그 제덕을 쌓아서 미시의용. 미시. 베풀지 않다. 스임에 베풀지 않다. 스임에. 군자가 제덕을 쌓았지만 아직 그 제덕을 펼치지 않는다. 그러면 제덕은 다 쌓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제덕을 쌓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군자관. 군자가 보다. 운상어천. 구름이 올라가다. 어천. 하늘로 올라가서 보다는 좀 더 뒤에까지 가야 보다 됩니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 기다려서. 기다려서. 기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위우. 우. 위우. 우가 되는. 비가 되는 상을 관. 보고서. 관이 여기까지. 그걸 보고.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기다려. 비가 되는 상을 보고서. 회기 도덕하고. 회. 간직하다. 품다. 그 도덕을 간직하고. 아니. 대시하여. 편안히. 편안하게. 대시. 시대를 기다려서. 음식이. 양. 기. 기체하고. 음식이. 음식이. 서이자가 접속사니까. 음식을 먹다죠. 먹다는 지금 없습니다. 동사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양. 기. 기르다. 그 기체. 기체를.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기체를. 기체를 기르고. 기체를. 길어. 온라하여. 잔치를. 버전. 즐겁게 하여. 하여서. 화. 기. 심지하느니. 화. 화하다.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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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약하게 하다. 그 심지 그 심지를 마음과 뜻을 활약하게 하니 소위 이른바 그이 사명여라. 그이 이른바 그이 사명 그이 시움에 그하여 사 기다리다 명을 기다린다. 요거는 중용에 있는 말이죠. 중용에 있는 말이라고 우리 책에 나와있죠. 그게 바로 일을 지금 당장 버릴게 아니고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시움에 그하여 평이한데 우리 책에는 평이한데에 그하여 명을 기다린다. 천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요수는 그냥 천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보니 보겠습니다. 운상어천에 운 구름이 올라가다 어천 하늘로 올라가며 무소 부위 무소 부위 다시 하는 바 다시 하는 바가 없고 구름이 그냥 올라가게 있기만 하고 구름이 어떻게 뭘 하지는 않으라고 가만히 기다린다. 하고 대기다리다. 음량지화. 화의 좌우일을 기다리다. 음량이 화하여 음량이 화합하여 좌우 스스로 비가 되게 스스로 저절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뿐이니 그러니까 대자가 좌우까지가 스스로 비가 되기를 기다린다. 비가 되기를 기다릴 뿐. 이자는 뿐이자니까 기다릴 뿐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름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바는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음량지화를 화하여 비가 되기를 저절로 비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니 사지당수자는 일이 마땅히 기다린다는 것은 역 불용갱 유소위요. 불용 용납하지 않다. 유소위 하는 바가 있음을 불룡 용납하지 않고 단 음식 연락하여 다만 음식을 먹고 연락하여 잔치를 벌려 즐기면서 사 기다리다. 기 자지이니. 스스로 이름을 이룰지. 스스로 이름을 기다리다. 기다릴 뿐이니. 인류 소위적 인류 한 번이라도 있다. 소위 하는 바가 있으면 구름이 뭘 하는 바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죠. 한 번이라도 하는 바가 있으면 비수야라. 그것은 비수. 비수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지. 구름이 그냥 지가 비가 되도록 기다리는 거지 음량이 화합하도록 기다려야 비가 되는 거지 그냥 기다리다가 구름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바가 없이 기다리는 거지 지가 구름이 뭘 하는 거 한다 하면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초구는 여기까지가 전체 설명이었고 초구 초구 이제 아시겠죠. 초구는 저렇게 나온 경우 1번이 노양 다른 거는 그냥 그냥 음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이 노양으로 나왔을 경우 이게 바로 초구입니다. 이렇게 나는 초구. 초구는 수우교. 수우 기다리다. 우우교. 교회에서 기다리다. 교회. 초구는 교회에서 기다린다. 이영항이니 무구리라. 이 용자는 그냥 강조하는 허사로 보라 그랬죠. 이영. 그냥 뜻이 없습니다. 항상함이 이로우니 무구리라. 허물이 없다. 항상해야 항상하다. 떳떳이 하다.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 이 전 보겠습니다. 수자는 이 우험이라 고로. 여기 이고 걸면 되죠. 뭐 때문에. 수라는 것은 우험. 험을 만났다. 험함을 만났다. 험함은 물이죠. 위에 있는 수천수. 물이 험한 거니까. 물을 만났기 때문에 수 이후 지니라. 기다린 이후에. 물을 만났으면 바로 들어가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니까. 기다린 이후에 나아간다. 초. 최원의 험이라. 초는 초구죠. 초는 최원. 가장 멀다. 어흠. 험에서 가장 멀다. 또 보면 위에 있는 게 물이잖아요. 물에서 제일 먼 게 맨 밑에 있는 거. 초구죠. 초구는 물에서 험함에서 제일 멀다. 고구름으로 위, 수. 수가 되다. 우, 교.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다림이 되다. 교회에서. 물하고 아주 제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험하다 하는 것은 이걸 전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전쟁이 낫다. 38선의 전쟁이 낫다. 맨 밑에 있는 것은 부산이나 부산 주면 되겠죠. 38선에서 제일 머니까. 옛날에 유교사변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낫기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교는 교회라는 것은 광원지지야라. 광원한 넓은 넓고 먼 지역, 먼 곳, 곧지자. 지역하도 되어도 되고, 곧이다. 처, 광원, 광원이면 처, 처하다. 광원한 곳에, 광원한 곳에 처하면 이, 제, 안수기상인 이익이 있다. 달려있다. 안수기상에 있다. 이익이 멀리 있으면 이익이 어디 있냐. 안수기상. 편안히 지키다. 그 상을, 항상함을, 그 항상함을 편안히 지킴에 달려있으니 전쟁이 낫지만 멀리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을 편안히 지킴에 달려있을 뿐이니 있으니 적 무고, 흐른이 무고, 허물이 없다. 불릉안상이면, 불릉안상 상을 편안히 하지 않으면 항상함을 편안히 여기지 않으면 조동범난하니 조동, 조급히 움직여서 범난, 난을 범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움직이다가 난을 범하지요. 어려움을 범하니 기능수어 원이 무과야 하리요. 어찌 능이 기다리다. 먼 데에서 기다려서 멀리, 능이 멀리서 기다려서 무과, 어찌 허물이, 허물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보니 보겠습니다. 교는, 교라는 것은 정자가 설명하고 주자가 또 정자도 교를 설명했고 여기도 주자도 또 교를 설명합니다. 강원지이지 않니 광원 광원은 먼 땅이니 미근어 미근어 험지상이다. 미근, 가깝지 않다. 험 험에서 가깝지 않는 상 험한 곳 험한 곳 물에서 전쟁나는 적에서 가깝지 않은 상이고 초구 양강으로 초구는, 초구는 양이면서 강이잖아요. 양강으로 우, 도, 능, 항어, 기, 기소지 상이라 또 능이 항상하다. 그 기소, 기소, 그, 네, 그, 요거는 기소, 장소소지요. 그 자리, 그 소자가 바소자 아니고 장소입니다. 그 장소, 장소에서 항상 하는 상이다. 얻어서 얻자 앞에 상은 항상 하다죠. 그 장소에서 항상 하는 상, 상이 있다. 고구름으로 개, 경계하다. 점자가 점자 능, 여시죠. 점치는 자가 능이 이와 같으면 무구 허물이 없다. 아, 헙섬을 개, 경계하였다. 그 다음에 공자 상활입니다. 상활 수우교 수우, 기다리다. 우교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불법난 행냐요. 불법난 행 범난 불에 걸리는 동사가 뒤에 행입니다. 행하지 않다. 범난 어려움을 범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을 범하여 행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어려움을 범해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말이죠. 이용항 무구는 이용항 무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우교에 대한 설명을 했죠. 교회에서 기다린다. 그런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용항 무구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미실상여라. 미실, 일치한다. 어떠담을 항상함을 일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공자 설명은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을 범하여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용항 무구는 미실상, 미실상이다. 이렇게 있어가 됩니다. 상상함을 잃지 않는다. 정자전 보겠습니다. 처광원자 광원한 곳에 먼 곳에 지하는 자는 불법무 험난이 행야라. 불법란 행 바로 위에 상활수우교는 불법란 행냐요. 자세히 설명한다고 불법무 험난이 행야라. 자세히 설명한 건데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불 불은 뒤에 행에 걸어주면 되겠죠. 불행하지 않다. 범모 험난 범하다 이 모자가 무릅쓸모 되죠. 무릅쓰다 뭐 견디다 견딜 모 이길모 그렇습니다. 무릅쓰다 범하고 무릅쓰다 무릅쓰다 뭐를 험난을 범하고 험난을 험난을 범하고 무릅쓰서 무릅쓰서 불행 행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처광원 멀리 있는 거 38선에 전쟁이 났는데 부산에 있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양지위물은 양의 물되면 양이라는 것은 양 양은 강건 상진자여로 돼 강건하면서 상진 위로 나아간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하면서 위로 나아가는 성질이지요. 1호대 초능수대어 강원지자여 초 초는 초구죠. 초구는 능이 수대 기다리다. 수 기다릴 수 기다리다. 기다리다. 강원지지에서 기다리다. 먼 데서 먼 곳에서 기다려서 불 범 불 범 험난이 지나고 불범 요도 불 마렬이 있으니까 불은 진짜에 걸어주면 되겠죠. 범 험난 험난을 범하여 부진 나아가지 않고 부의 안처하여 다시 마땅히 안처 편안한 곳에 처하여 불실기상 잃지 않다. 그 항상함을 떳떳함을 잃지 않으니 즉 가의 무구이라 가의할 수 있다. 무구 허물이 없을 수 있다. 수 비록 불진이라도 나아가지 않더라도 지동자는 불능한 기상여라 지동 뜻이 움직이는 자는 불능한 불능한 편안히 여길 수 없다. 그 상 그 항상함을 그 떳떳함을 편안히 여길 수 없다. 군자지 수시야에 군자가 수시 때를 기다릴 숫자죠. 군자가 때를 기다림에 안정자수하여 안정 편안하고 고요하고 자수 스스로를 지켜서 지수 지수 유수나 뜻은 비록 유수 뜻이 기다릴 수 기다림이 있으나 편안할 염자지요. 염련 염련하면 그냥 편안히 하면 돼요. 편안히 우리 책에는 태연이 돼 있는데 태연이 해도 되고 편안히 해도 돼요. 염련 편안히 약 장종신 하느니 약 뭐와 같다 장차 종신 할 것과 같이 편안히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편안히 하는 것과 같이 하니 내 능 용상여라 바로 능 능이 능이 상 상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초구 초구점이 딱 나왔으면 요건데 내가 점을 쳤다 초구 나왔다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는 좀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그 책 그 책을 보고 점을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 두 번째 두 번째 저게 노양이 나왔을 경우 구의는 수사 수기다리다 우사 모래에서 기다린다 유소원하나 종길하리라 소유원 조금유원 말이 있다 조금 말이 있다 해놨는데 해설에 보면 구설이라고 되어있죠. 말 말씀은 인데 말씀은 허물은 소송할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송하다 허물하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소유원 하면 조금 말이 있다 조금 말이 있는 게 조금 구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구설 수가 있으나 종길 끝내는 길하다 여기 보면 구의는 아까 초구는 교회에서 기다린다 그러죠. 초구는 교회 저 험한 곳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교회 요거는 구의는 여기 험한 곳에서 조금 가깝지요. 그래서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전 보겠습니다. 감위수하니 감이 물이 되죠. 육감수 맨 위에 있는 게 육감수잖아요. 감이 물이 되니 수근적 유사라 물이 가까우면 유사 사가 있다. 모래가 있다. 물에 점점 가까운 험한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모래가 있다. 이 그 험 이 그 험 점근이라 이는 그 험 요 거차는 그 험하면 험과의 거리 거자입니다. 험과의 거리가 이는 구의는 험한 게 우의 수 저와의 거리가 점근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진다. 그 걸음으로 위 대다 수 우 사 수 사가 대다 모래에서 기다림이 된다. 점근어 험난하니 점점 가까워지다. 그 험난 험난한 곳에서 험난해 험난으로 점점 가까워지니 수 미지어 환해나 비록 미지 이러지 않다. 환해에는 이러지 않다. 환란과 해 해에는 좀 앞에 다른 게 맞고 있으니까 이러지 않으나 이 소유언이라 이미 조금 유언 유 말이 있다. 구설수가 있다. 구설수는 있다. 1번은 구의 초구는 멀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초구는 구설수 정도는 있다. 환란하고 가깝기 때문에 구설수는 있다. 범 환란지사는 무릇 환란한 라는 말은 소대에 유수하니 소대가 크고 작음이 유수 다를 숫자죠. 다름이 있으니 소 작은 소대 중에 소 작은 것은 지여유언 지이르다 유언에 이르다 구설에 이르다 구설수에 이르니 언어지상은 지소자여라 언어의 상함은 말로서 상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지소 지극히 작다 말로서 말로서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것 그거는 또 가서 변명을 하든지 괜찮은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주 큰 거겠죠. 소자여라 그 다음에 이 이 강량지제로 이 구의는 구의가 뭐로서 강량의 제주로 구의니까 강이고 양이고 그렇죠. 강량의 제주로 그 그 그 그 그 그 그유 수중하여 그유 유에 그하여 두 번째는 2번은 음의 자리인데 유에 그했다 하는 게 이 두 번째 있다 이랍니다. 그유 두 번째 그하면서 수중 중을 지킨다. 그래서 두 번째 음짜리지만 그래도 두 번째 다섯 번째가 중이니까 그래도 중은 지키고 있죠. 중도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관유 자처하니 관유 너그럴 관 너그럴 너그럽게 스스로를 자처하니 수지 수지 선야니 수지 기다림이 선한 것이니 수 그 그 흠 점근 비록 그 흠 흠과의 거리가 흠함과의 거리가 점근 점점 가까워지나 미지어 흠 미지 이러지 않다 흠 흠에는 이러지 않다 우에 있는 물에는 아직 이러지 않았다 그 흐름으로 소유 언어지 상 소 소 조금 유 있다 언어지 상 말의 상함 구설수는 있다 있으나 이 무대 없다 대해는 큰 해는 없어서요 종 듣기 길려라 마침내 없다 그 기람을 얻는다 그 다음에 본의 보겠습니다 사즈 근어 흠이라 사 우리는 정자 설명이고 주자가 똑같은 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래는 근어 흠 흠함에 가깝다 물에 가깝다 모래는 물에 가깝다 언어지 상 언어의 상함은 역 재해지 소자 재해 재해의 소 재해 불이 났다든지 큰 물에 자기집이 떠내려 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비하면 작은 거죠 이니 점진 근감이라 점점 나아가서 근 가깝다 감에 가깝다 물에 수에 가깝다 고유 차상 그러므로 유 있다 차상 이러한 상이 있고 강중 능수라 강하면서 중 강중 강중하여 능수 능이 기다린다 능이 기다릴 수가 있다 고득 종길이 그러므로 얻다 종길을 얻다 끝내 기람을 얻으니 개 경계하다 점자 점자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경계 했다 그 다음에 공자 상활 수사 모래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연으로 재중 연이 연 연자가 넘칠 연인데 요거는 밑에 넉넉할 연 는데 있죠 보통 넘칠 연으로 많이 쓰였죠 연으로 재중 모래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넉넉함으로 재중 중의 있기 때문이니 때문이니 되있죠 요 야자가 때문이다 인과관계에 있는 문장에서 야가 나오면 때문이다 된다 그러죠 수소유원이나 비록 소유원 조금 말이 있으나 조금 구설수가 있으나 이 길로 종량이라 길로 일한 것으로 마친다 조금 구설수 정도는 있지만 나중에 그걸 잘 참으면 잘 기다리면 끝내는 길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 보겠습니다 전 연은 넘칠 연이 아니고 넉넉할 연 있죠 연은 관작냐라 관 너그러울 관 작자도 너그러울 작이죠 관작 연은 관작이다 너그러운 것이다 이수 그 놈이나 이가 비록 가깝다 험에 가깝다 이가 구이가 비록 험함에 가까우나 이 그러나 이 관유 그 중이라 관유로서 넉넉함으로서 그 중 중의 그 했다 중의 두 번째니까 중이죠 그 했다 고 그러므로 수 소유 언어 급지 급지나 조금 비록 그러므로 비록 조금 언어가 언어가 미친다 언어가 미치는 구설수가 미치는 거죠 구설수 정도는 미치나 종득 기길이니 끝내 얻다 그 기람을 얻으니 선 선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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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대체하다 잘 대체하는 자이다 본인이 보겠습니다 연 넘칠 연이 아니고 여기도 너그러울 연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관의 관의 너그럽다는 뜻이니 이관 그 중하여 이관 관으로서 중의 그하여 불 급진 너그러우니까 급하게 나아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는 순은 기다리는 거니까 갑자기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삼 하겠습니다 구삼 구삼은 순이니 치 구질 이라 구삼은 수우니 니에서 기다린다 니 진흙 니지요 진흙에서 기다린다 구삼은 바로 위에 물이 있잖아요 험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먼 곳에 교회에서 교회고 두 번째는 모래고 요거는 진흙입니다 진흙에서 진흙에서 기다리니 치 부르다 부를 치 구질을 부르다 도적 이름을 부르다 도적이 닥침을 부르다 도적이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도적이 오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요괴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 보겠습니다 니는 피버수야니 피 가까울 피비자죠 밑에 나와있죠 피 가깝다 어수 물에서 가깝다 진흙은 진흙이라는 것은 물에서 가깝죠 물에서 가까우니 기 진피버 흠 이미 가깝다 이미 진피버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다 어흠 험함에 험함에 가까이 나아가면 당 마땅히 치 군안지 지라 마땅히 치 부르다 군안 군안의 이름을 군안이 군안이 이름을 도적의 어려움이 이름을 부르니 부른다 마땅히 부른다 삼은 강이 불륭하고 삼 삼은 구삼이죠 구삼은 강하면서 불중 중은 아니죠 양이니까 양이 양자로에 있으니까 강한데 중은 아니잖아요 2번이 중인데 중은 아니죠 중이 아니고 우거 근체지상의 또 거 거하다 근체지상 강건한 채의 상 밑에 있는 거 근체죠 근이 근의 맨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있어서 유 진동지상 이라 유 있다 진 나아가고 움직이는 상이 있다 요거는 근께는 항상 나아가고 움직이려고 하는거죠 그런 상이 있다 고 그러므로 치구야니 그러므로 치구 구를 부르다 도적을 부르니 야 비경신적 만약 뭐 하지 않다 경신하지 않으면 공경하고 삼가하지 않으면 치 부르다 상패를 부르다 상하고 다치고 패배함을 패배함을 부르리라 그리고 요때는 경신하면 됩니다 요때는 니는 요 경계가 나왔는데 니는 도덕이 도덕이 너 물건 다 훔쳐갈 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경신해야 된다 삼가하고 공경하고 삼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 면한다 요런 화를 면한다 이런 얘기죠 본의 보겠습니다 니 라는 것은 니 진흙 니 니는 장하머 흠이라 장차 빠지다 흠 흠함에 빠진다 진흙은 바로 물가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흠함에 빠진다 장차 빠진다 부라는 것은 도적이라는 것은 즉 해지되자니 해의 큰 것이니 도적은 아까 언어는 구설수는 해의 작은 것이라 그랬죠 도적은 도적이 강도로 변할 수도 있고 물건을 다 훔쳐갈 수도 있고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라는 것은 해지되자니 구삼은 거흠 유건이 과강 불중이라 거흠 흠함의 거리가 유건 더욱 유자죠 더욱 가까워서 흠함과의 거리가 더욱 가깝죠 다른 것은 뭔데 요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더욱 가까워서 과강 불중 강함이 지나쳐서 불중 또 중도 아니죠 중이 아니다 그 걸음으로 기상 여차 아니라 그 상이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상말 수우니 공자상이죠 수우니 니에서 기다리다 진흙에서 진흙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재 재앙이 재에 있다 왜 바깥에 있다 재앙이 바깥에 있다 자아 자아 치구하니 자아 붙어자 나로부터 나로부터 치구 도적을 부르니 나로부터 도적을 부르니 도적을 부르는 것은 내 때문이다 내가 도적을 부르는 것이니 경신이면 불폐해라 경신 공경하고 삼가하면 불폐 폐하지 않는다 폐망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전 보겠습니다 삼은 절핍 상체지 험난이라 절핍 절실이 매우 핍 가까울 핍 밑에 보면 핍을 핍박할 핍되지요 가까이할 핍 가까이할 박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가까이하다 여기서는 가까이하다 매우 가까이하다 상체지 험난 상체의 위에는 험난이 수가 있으니까 상체의 험난에 절실이 가깝다 절실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이 말이죠 삼은 매우 험난에 매우 가깝지요 고로 고로운 말했다 재 재외라 재가 재앙이 있다 왜 바깥에 있다 바깥 안 바깥 위에 위에 있다 라하니 재는 재 라는 것은 재앙 이라는 것은 환난지 통칭이로 대 환난 환난의 통칭 환난 중에 여러가지 있는데 통칭으로 재라고 하되 대생이 언적 분야라 대생 생 생자는 허물생 되죠 허물생 허물을 상대하여 말하면 허물로서 허물을 상대하여 말하면 분 구분 분자입니다 구분이 있다 구분이 있다 있다는 동사는 빠졌죠 구분이다 허물을 상대하여 허물을 상대해서 말하면 이 허물이라는 것은 구분이 있다 요런 허물 조런 허물 구분이 있다 일해놨죠 역주일 역주일 밑에 봅시다 제 대생이 언적 분야 요거는 사계 사계 김장생 이죠 사계는 안의 괴변을 생 허물생 재앙생 도 되죠 재앙생 재앙이나 허물은 같은거지 안의 괴변을 생 이라고 안의 안의 괴변 내한테 있는겁니다 안이 안에 있다가 내한테 있는거 내한테 있는 괴변을 생 생 이라고 바깥에 바깥에 있는 괴변을 내 때문에 아니고 바깥에 있는거는 상대이죠 상이라 하고 되는데 상이 요 상자가 상서상으로 많이 쓰이죠 상서상인데 여기서는 재앙상 재앙도 됩니다 요 상서도 되는데 상스러운거 하고 재앙은 완전히 반대되는데 요게 상서상도 되고 재앙상도 됩니다 바깥에 있는 재앙은 상이고 상이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재라 한다 재앙 여기 구분이 여러가지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삼지 치구는 삼이 불을 불다 도적을 부르는 것은 구삼 구삼 도적을 부르는 것은 유 기지니 기지니 박 기지니 박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나 가서 박 아까 박자를 박자가 지금 나오는데 아까 네 핍자를 잡늘겠습니까 핍자도 핍은 가까울 핍이고 박자도 가까울 박 핍박하다도 되고 가까이 할 박도 되고 그러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기진 자신이 나아가서 가까이 하기 함으로 말미압니다 자신이 나아가므로 말미압아 자기 자신이 나아가서 나아가서 가까이 하기 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압는다 말미압는다 자신이 자신이 나아가서 가까이 함으로 말미압는다 말미압을 유 때문녀도 되죠 우리 책에는 때문녀로 되죠 때문이다 고운 그러므로 말했다 자아 부터자 나로 부터라고 말했다 구 자기 지하니 구 도적이 자기 자신으로 부터 이른다 근데 여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조금 도적을 요리해놨죠 도적을 요리해놨는 것 어디갔노 도적을 자신으로부터 부르니 요리되어 있습니다 부르니 그래해도 되고 도적이 자신으로 자신으로부터 이르니 양능 경신하여 만약 능이 경신 공경하고 삼가여 양이 이진 양의 의의를 헤아리다 마땅함을 헤아려서 진 나아가면 무상패 무없다 상패 상하고 패배함이 없다 마땅함을 항상 헤아려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상패가 없다 수지시 기다리는 때 기다리는 때라는 것은 수 이후 짓나니 기다린다 무작정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나아간다 나아가는 것이니 기의 제 상시이동 그 뜻이 있다 상시 상자가 볼상이죠 상시 때를 보다 때를 보아서 움직인다 상시이동 때를 보아서 움직임에 있다 움직임에 있다 비 개 기부득 짓나요 비 무한 것은 아니다 개 경계한 것은 아니다 부득진 나아갈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은 아니고 직 다만 직자죠 다만 사경신 하여금 하여금사 다만 경신하게 하여금사니까 경신하게 하여 무실 무실 잃지 않다 잃지 않게 하다 기의 그 마땅함을 잃지 않게 할 뿐이다 경신하여 하여금사를 뒤에 뭐 잃지 않게 무에다 걸어주면 되겠네요 경신에 걸어줄 필요 없이 부득진을 나아갈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경신하여 다만 공경하고 삼가하여 마땅함을 잃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본의 보겠습니다 본의 왜는 위 왜께라 여기서 말하는 왜 옆에 254페이지 맨 밑에 제 제는 제 왜야라 제항은 바깥에 있다 할 때 이 외라 하는 왜는 위 말하다 왜 께다 왜 께 우의 께가 외 께지요 안의 께가 내 께고 외 께 그러니까 외에 바깥에 있다 수에 있다 이 말이죠 경신 불패 공경하고 삼가하면 불패 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명 드러내야 밝혔다 점 외지점 점 바깥의 점을 점을 발명한 것이니 성인 시인지 절이다 성인께서 공자 이거는 상말이니까 공자 공자 상이죠 공자 성인 공자께서 시인 사람에게 보인 듯이 절실하다 뭐 간절하다 발명 점 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점 바깥의 점을 말했다 여기 보면 구삼부터 보면 254 구삼은 순인이 순 치 구질 치 구질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이 옴을 부른다 도적이 닥침을 부른다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공자 계속 했는데 보면 경신이면 불폐다 경신이면 불폐다 우에는 경신이면 불폐다 그런 말이 없는데 공자가 하나 더 넣었죠 그게 점 점 점 점 점 점 발 밝혔다 밝혔으니 공작해서 사람에게 보여준 뜻이 간절하다 이거는 조심하면 된다 그런 말을 넣었다 이런 것 같죠 아 벌써 시간이 제로 됐네요. 오늘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장님